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들 재밌었어요! 템템님 화면 공유점이요 딸칵 치우고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딸칵 치우고 게임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먹을 거를 뭐하나 시켜야겠다 나도 뭐 시키지? 나도 배고프다 템템버린 돈 쓰는 거 구경해야지 강화 얼마나 걸리나요? 그거는 이제 운에 달려있지 않을까요? 저 치킨 올 때까지는 눌러주세요 너무해 20분까지 갈 거면 근데 치킨 올 때쯤 다 완료될 것 같은데 하루부터 사겠습니다 이게 얼만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도 몰라 뭐 나한테 물어봐 뭐가 궁금해 이거 한 번 눌를때 진짜 3만원이야? 무기는 3만원 정도 하는데 재료를 다 사서 하면은 근데 방어구는 좀 싸 무기보다 좀 시시하네 템사장님 80만원 충전이 이미지 황금 80? 템템버린 마일리지 200만원인 거 저거 2천만원씩 딴 거지? 로우스탑스 뭔 소리야 2천 더 썼는데 봐봐 프레스티지라고 여기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거든? 심지어는 쓴 거임 그렇게 하고 200만원이 남은 거야? 어어 야씨 단위가 다르네 근데 일단 100만원 있으니까 100만골이면은 건조하면은 그래도 갑시다 템새머리님 슬슬 졸린데 딸값이로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좀 기다려보세요 빨리 나오면 노잼인데 근데 돈을 이만큼 써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거야? 오늘은 뭐 하는 거야? 근데 무기 강화해주면 안 돼? 무기 강화가 더 재밌는데 아 근데 무기 강화는 진짜 쉽지 않아 이 재미를 위해 나를 희생시키지 말아줄래? 나 틈테면은 22단계에 이미 해놨어? 아니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솔직히 이쯤되면 일찍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23점 23포면은 금방 붙을 거 같은데 몇 푼데? 몇 푼데? 될 듯? 될 거 같은데 진짜로? 그러니까 흰 남은 게 있냐고 아니 돈 남았는데? 아 이거 할 때가 아닌데? 아니 근데 42,000원 64,000원 46,000원 클릭을 두 번 더 누르면 우리 더포레스트 6인 12만 8천원 10만 8천원 미안한데 그 가격 말하지 말아줄래? 그냥 가격을 계산하지 말아줄래? 부탁할게 빨간량 제발 그만해 30% 정도면 될 만한데 안 되네 저거 30%라는 게 확률이 30%라는 게 아니라요 아 3% 확률로 계속 3% 확률로 계속 실패하면 저게 100%까지 차단하여? 아 그냥 이거 이거 책 근데 확실히 무기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있긴 하네 뭐가 재미있지 좀만의 재미인데 지금? 40%까지만 해보자 일단 될 거 같아 본능 마지막입니다 다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스탯 쌓았으면 솔직히 나 나갈 거야 다음인데 다 왔는데 하이 갔다가 생각해보죠 어라라라라 66% 다 왔다 그럼 정신 차려보니 왜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어 오 한 자릿수에 갔어 이번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했었는데 좀 노잼이다 이거 그냥 빨리하고 무기 다시 하러 가면 안 돼? 맞아 돈 남으면 함 그것도 재미없는데 근데 나나야가 진짜 아쉬워보이는데 하하하하하 다 쓰고 전화해야 하는 게 재밌어 맞아 나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딸깍 하는 건 얼마 안 되지 방어로도 근데 한 7, 8,000원? 아 야 이거 갑자기 재밌어 보이는데? 아 그래도 이 정도 누르면 그래도 꽤 많이 썼겠는데? 이것도 만 원 넘는데 지금 골드값이면 두 번의 치킨 한 마리야 아니 왜 이렇게 67% 가져왔어 언제 75% 뭐 장기맨 기어코 가겠다는 거냐?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옛??? 오오오오오오오di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믿나 보네 제일 신나 보이는데 뭐 이미 구심이다 아 장기외 아아 중국분 HOLTS 먹는이라 하하하하 항상 인기가 많잖아. 내가? 퀄리티는 방송 잘하네. 여러분 전도 20 찍어야 돼요? 갑시다! 그게 좀 아프대. 땅랩으로 갔을 때 아프다고 하더라고 좀. 아 그러면은 상하위 올릴까? 아니 무기하자. 죄송하지 말고. 근데 솔직히 너 무기가 너무 많이 차있긴 한데 10%만 올려보자 무기 딱. 왜 저리까지 몰라야 속이 시원한데. 아 이게 재미지. 나 이거 한 80%쯤 되면은 나 방송하고 쉬러 갈게요. 80이 아니라 60까지만 해보고 안되면 그냥 방송하고 갈까? 아 왜? 80까지 하라고 그래. 아니 사실 60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붙이는 게 이득이지. 그 돈을 썼는데. 한 세트씩 날라갑니다. 아 53! 아 근데 이거 진짜 개잘맞아. 틈틈아 그거 그냥 무기는 게 스킵 안 해주면 안 돼? 아니 이거 22단계도 장기백으로 하는데 23까지 2연 장기백은 진짜 아니지 않아? 아 터지는 게 보기 좋네. 아 터지는 게 보기 좋네. 아니 어떻게 뛰어지마자. 아니 아니지 않아? 나나양이 저 말은 내가 했음 지금 아 나 뭔지 모르니까. 아니 장기 본때마다 300만원인데. 어? 아 이 큰 거 온다. 아 이미 여기까지 와서 이제 빼지도 못해. 이제 못 빼. 이제 못 빼. 나나양님 저 디코 메세지 보셨죠? 이거 배 뜨면은 나나양 1 니케라고. 아 진짜 거짓말이지? 이게 22강을 제가 장기백으로 왔다고요. 어허 채팅창에 데모닉의 재현 그만. 아 제발. 그러면 3번, 아니 3번이면 4번씩 봐야 돼요. 어? 내 돈 어디감? 10만원 남은. 아 근데 충전한 순간 니 돈 아니고 로아 돈이니까. 아이고. 진짜? 에이 설마 아니지?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. 지금이라도 진짜 알았으니까 제발 붙자. 진짜 제발. 약간 느낌 좋다. 느낌 좋아 전매야. 문 앞에 왔어 지금. 문고리 딱 잡고. 나 핸드폰 두고 왔음. 아 우선골이었네. 다시 문고리 잡았다가. 아 지갑 두고 왔음. 지갑 두고 왔다가. 문을 딱 열려고. 문을 딱 잡고. 아 양말을 딱 딱 이었음. 양말을 딱 들어간다. 저번에 왔잖아. 22강도 장기백이었잖아. 아 어떡해. 이럴 수가. 아 어떡해. 이럴 수가. 아 나 화장실 좀 가는 것 같아. 나도 캐나다 좀 갔다 와야겠다. 나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?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. 온실 거 오빠. 디옹. 오잉 오잉. 디옹 디옹. 오잉 디옹. 오잉 디옹. 오잉 디옹. 오잉 디옹. 오잉 디옹. 오잉. 왜 조용해졌어? 왜 나를 안 포함나 해? 야 그렇게 다 떠들던 사람들이 전부 숙연해지는 게 다운을. 블루 바이크 껐어. 맞다? 이게 참 숙연해지네 진짜. 응. 이러면 그냥 되는 거야? 어 백포가 꽉 차가지고. 오늘도 당신이 있기에 로스트하크가 존재하는 겁니다. 틈텐버린 님. 로스트하크에 보이지 않는 손. 틈텐버린. 대박. 어머렛더. 깨끗하게 하지 마. 어머렛더. 갑자기 소모가 벗겨지는 게 아니야. 아 벗겨지네. 근데 이러면 24, 25는 진짜 빨리 가긴 하겠다. 어. 솔직히 22, 23은 잘 계획인데. 이십. 잔. 와 진짜 멋있다. 와 이거 붙는 거 진짜 멋있다. 처음 봤어. 처음 봤어. 근데 붙는 거 진짜 멋있게 나오긴 한다. 처음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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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봤어.